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핫라인5 시작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가 국가 전략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중국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급 다변화와 광물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최근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면서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2일 기준 킬로그램당 305.5이완을 기록했는데 지난 4월 24일 152.5이완까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새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현재 리튬, 흑연, 니켈, 코발트 등의 배터리 핵심 광물은 70%, 많게는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료를 가공해 제품화하는 재련 시설이 중국에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탈중국화를 선언하고 중국은 자원 유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 우려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달 중국 내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 재련 업체가 이 단체에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등의 기업과 지분 투자 계약을 맺으며 광물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초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핵심 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리튬 매장량이 많은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 광물 공급차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세제, 금융 지원 등의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연입니다.